아빠 빙뽕 빙뽕뽕뽕 빙뽕뽕뽕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! 오케이 다섯 개 말합시다 다섯 개 아니 니 망대면 줄여 일곱 개 일곱 개 야 여덟 개 하나 둘 셋 넷 우리끼리 이걸 왜 해야 되지? 야 너무 재밌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됐어 형 입이 작구나 아 난 좋아 아 남준아 너 이거 집어넣으면 이제 다 막 도토리처럼 도토리 깨물 바람쥬처럼 귀여워가지고 나 입이 잘 챘떠네 어 떨려 오 간드러지게 웃는 건 잘 다nut 자, 스탠바이! 이것의 몸값은 억 단위입니다. 바로 여기 있네요. 이것의 몸값은 억 단위입니다. 자, 휴지입니다. 오, 야, 야. 오, 야, 윤기야. 야, 됐다. 야, 윤기야. 야, 윤기야. 윤기야, 안 된다. 잠깐만, 웃기지 마. 호흡이 안 되니까. 아무도 안 웃겼어. 얘네 존재 자체가 웃겨. 뒤돌고 있어. 준비, 시작. 웃기지 마. 웃기지 마. 차에 좀 들어가 있어라, 여러분. 준비, 시작. 콤플라. 오. 아이고, 이거 아닌 것 같다. 야, 6초인. 야, 남자, 너 진짜 심각하다. 3초. 야, 무슨 3초대가 나오냐. 나 때는 나도 못할 거니까. 빨리 끝내. 야, 얘네 뭐 휴지 삶으로 분명하다. 세상에. 빨리 빨리. 오, 야. 마지막 희망. 마지막 희망. 마지막 희망. 야, 너 진짜 못했네. 야, 너는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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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오케이! 슈가! 슈가 집에서 하고 있어. 아 윤기 잘 나왔다 저기서. 지금 껐다 지금. 저 슈가 형 혹시 왼쪽에서 세 번째 저 제일 아담한 거 맞나? 저거 난데? 수관 3점 되잖아. 나. 농구 한 팔하고 온다. 바 바 바. 이거 이거 이거! 남준이. 남준이. 정국인. 지민이. 진이. 나처럼 살고 싶어? 연락해. 호밍. 호밍. 호 바링 호 바링 태 바링 태 바링 진바링 국 바링 국 바링 오 오 오 What are you doing now? NEXT ㅣ 무슨 자요? 아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왜 모인건데? 제 얘기 하잖아요 이대로 안 된다고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있어있어 화장품은 시원해야 돼요? 노원해야 돼요? Archives 야! 화장돼 봐! 화장돼 봐! 화장를 알아! 화장돼 봐! 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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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? 왜 이런거야?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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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왜 가지고 오는데? 허에서 벌려! 에잉? 붙지마. 으와아! 으와아! 혹시 뭐 학창시절에서 기억에 남던 과목 있으신가요? 아 기억에 남던 과목이요? 저 저희 아버지가 또 문학선생님이시가지고 문학선생님? 제가 또 문학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. 문학 공부 열심히 몇 점이었어요? 네? 하지만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만 했다 네 열심히 했지만 참 선생님 예전에 과학 아네가위 보 하백이 아네가위 보 하백이 아네가위 보 하백이 하네가위 보 하백이 좀 자고 있어도 돼요? 하백이 렛츠기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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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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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이스 나이스 우지 누구 완주가라의 목표다 완주가라의 목표! 치고양 아직 먹지 마라 어? 이게 뭐야? 뭐야? 어디야? 어디야? 야, 하나도 안 보여요. 아, 근데 이게 좀 그렇다. 어, 야. 어우, 좀, 진짜 좀 그런... 야, 너희 그 파트 아닌 거 아니야? 이게 난이도가 어려워. 아아, 나아. 저거, 저거 안 맞은 데가 좀 있는 거 같은데? 그렇지. 거기로 가야지, 그렇지. 거기로 가야지, 좀. 아, 이거 왜 왔는데? 아이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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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랑 헷갈렸다. 근데 이... 사회... 사회 좋아했습니다. 아, 사회... 5회는 안 좋아했나요? 네, 4회는 안 좋아했습니다. 아, 저 컴퓨터... 아, 저 컴퓨터... 이렇게 하나 든든지 없죠.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랩이야. 아, 저거. 아, 저거. 장철을 지름해줄 사람은... 나, 가만히 있니. 꿈에도 그의 전 지나갈 시간이 다시금 내게를 제조했는데 시일에 상기고 내 서평양에서 한 달 빠르게 날아가다. 내가 돌아달라고 내게 슬프다. 날아가 불고 불고 난다. 아무 수는 없다. 아무래도 해도 없나. 내 기억이 없어서 내가 나보다 다 가져오는다. 아, 불젠다, 아프다고. 아, 불젠다, 아프다고. 슬플 때 슬프다고. 무슨 심장이 자꾸만 내게 놀러 막히라고. 엄청 말로 괜찮다고. 걱정된다고. 걱정된다고. 막히라, 막히라. 아, 불젠다. 유민 씨 정답! 와, 진짜? 막, 공부 안 하나. 학창 시즌 뭐해? 너, 너. 나, 장난치라. 근데 이쪽 팀은 그냥, 그냥 지금 뭐야. 너, 몰스킬 하지 마라. 제형 나온다. 이 쪽 세라. 마, 짱 뜯어. 못 뜯어. 장난치라. 무시해도, 장난치. 손꼽이지? 들어! 오케이! 오케이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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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었어요! X야! 정답! O입니다! 만장이잖아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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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! 우리는! 우리는 만장일지 울었어! 나는 만장일지! 이게 뭔데? 우리도 모르겠는데? 뭘까? 뭐야 이거? 잘못한 것 같은데? 자세가 좀... 자, 가자! 야! 이걸 맞추네? 어떻게 갔어요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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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슈! 아이슈! 아니슈! 하하하하 정답! legz 에이! 이제 나서 자, 나, 나 왔어 이걸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까? 이게 뭐...? 뭐예요? 뭐예요? 나를 불러주오 그녀에게 들리게 다쳐가라고 고수와 총판목을 깨끗한 불러 형이 고수같은 신랄 한 번에 다들 눈치채지 못할 때 찰떡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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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네!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있을까? 아! 야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근데 다섯 명 난 그냥 아유 예의가 많으네 이 친구들 그냥 그냥 할 뻔했다 야! 뒤에 봐봐 와우 야! 아 야! 뭐야! 뭔 소녀 방금! 아유! 아유! 셋! 아유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야 누구야 같냐? 아유! 얘들이 진짜 우리 옛날 생각나게 한다니까 얘들이 진짜 우리 옛날 생각나게 한다니까 자 어떤 세팅 원해? 어떤 세팅? 일단은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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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지혜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? 남주환 남주환 나 심장마비 걸릴 뻔했다 왜요? 왜요? 샤워할 때 거울을 봤는데 내 얼굴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 심장마비 걸릴 뻔했지 그걸 카메라 앞에서 말아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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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요 찍어봐요 찍어봐 오케이 샤워를 샤워를 딱 하고 나서 샤워를 딱 하고 나서 머리 머리가 젖어있잖아 샤워를 쫙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렇지 아 딱 보면서 와 알잖아 뭐 이러면서 쌀 딱 올려서 와 끝내준다 진짜 와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쩡쩡쩡쩡쩡쩡쩡쩡쩡? 야 зн שנ convention 너 늘 나리 갈수록 큰 вниз둑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싼 평 아무튼 네 그랬다고 합니다 무니까 아론 어 야야야야야야야 우리는 오빠다 кон고 아ocracy 그렇게 원을 하나 그린 것 같은데 된 것 같아요 이게 눈썹이고 눈이고 아니면 위로 올라가래야 자자가 이어폰 끼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이 동그란 게 몸통입니다 몸통이고 나무늘보야 얘들아 내 눈을 봐 나무늘보다 날 봤어 나무늘보 좋아 아까 진이 형 눈 못 봤어 내가 옆에서 판다 그러니까 남준 아들이 오오 왜왜왜 내가 바보야 아 나 바보인갑다 야 JK JK 찾았어? 아니 JK, JK 못 찾았다 하하하 뭐하고 있어? 나를 찾는다 아저씨에 좀 줄 거야? 약속해 안녕 근데 너 웃음을 못 할 거야 하하하하 그니까 공 하하하하 오 아 이 오 야 이거 약간 남준이 같은데? 이거 약간 남준이 같아, 봐봐 정모아 죽어 야 남준아 어? 남준아 진짜 진짜 너 같다 야 야 왜 이렇게 남준이 고등학교 때가 아니야 남준이 이거 이거 김남준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김남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